동대문구가 성북천 내 물고기 폐사와 관련해 현장 조치와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. 지난 1일 오전 성북구 한성대입구 성북천 상류 쪽에서 오염수 유입으로 추정되는 물고기 폐사가 발생했고 그 영향으로 동대문구 구간 물가 1부가 폐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. 구는 즉시 직원 및 하천 근로자, 하수기동반 등 인력 26명을 투입해 물고기 수거작업을 완료했습니다. 이후 성북천, 안하미교, 동진교에서 시료를 채취했으며 전문기관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. 그는 의뢰결고를 바탕으로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.